오늘은 아주 기쁜 날이에요 우리의 왕이신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거든요 천자들도 너무 기뻐 외쳤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긴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댕자를 주셨더니 이는 그를 듣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유치 마을 텅김밤 친구들과 함께 기쁜 성창서를 다같이 하나님을 찬양해요